인류 와스 엔즈 와스 엔즈 와아 문 탓 대학살 정말 대학살은 좋은 카드일까 라고 하면 디펙트가 최적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난 고너 극복 엘리트 4마리 잡자 자넨 자격이 있네 아 분노 뭐하냐 그죠 우지호 레드셋 아 아니 나요리냐 충격파냐 킹킹퍼 킹킹퍼 아 시원하다 오리콘 무장해제 애매한데 상처 상처 받은 아이언 크레드 보상당한 건빌 난기 남기면 타격 지워야 되는거 아님 반박시에 니말이 마소 뭐야 쟤 왜 죽어 아 돈 주고 샀는데 아 돈 주고 샀는데 이사 따고 생각하자 생각하자 뭐어 악살 뭐어 악살 버젓 제물 제물 몽디 제물 몽디 제물 몽디 제물 몽디 몽디 제물 선에꺼 아 몽디 먹을걸 몽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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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몽디 음 몽디 영코 몽디 vs 세코 제물 몽디 빠다주시바 빠다 빠다줘 빠다 퐁 빠다 빠다 조시바 아 내 빠다 아이 에너지 바시 에너지 바 뭔데 스네코야 억가하지 말자 그러지 말자 빠다 퐁 퐁 퐁 퐁 빠따 퐁 와 큰일 날뻔 원래 삼코인데 세코로 되게 잡히면 괜히 아쉬운 우리 몽디 뭐야 둘다 삼코라고 썼는데 왜 다르게 읽지 왜 하나는 삼코고 하나는 세코야 세스코 세스코 세네코 디테일리 이어가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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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와서 화해는 좀 쓸모없긴해 하지만 쓸거야 킹뿜킹 바로 지금을 위해 나의 화해 몽디스 와 가꾸리 참호 몽디스 몽디 안되고 안되축쇠 몽 몽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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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늑 아니 내 참호 못 참호 참호가 없어지면 못 참호 와 개구리 몽디 개쎄다 진짜 치욕불 빈쇄장 현자의 돌 빈쇄장 현자의 돌 발이 없는데 발이 좀 몽디스 와 햄스 파열 연소 파열 빠바바바밤 파열 털 털힘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재물모함 몽디 유준 괜찮은데 와 1453골드 네 무감각 아랫도리에 한 병이 선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와 햄 고고 한개 돌파? 힘이 없는데 레드센즈? 레드센즈 한개 돌파? 오 와 오 오 오 오 이거 리즘각인가? 리즘각인가? 히히히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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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엄 리즈빈드 왜 아클 카드만 나오냐 아 몽디를 한 대만 더 허엄 장벽 부들부들 모았죠 곤 역시 몽디다 켈리 감사요 와 추월 사기카드 와 아니 프리즈마 너 벤치에서 나왔으면 일도해 유하 소카 3호 태우지 갈걸 어포 달라고 3호 3호 없어도 킹만 하는 몽디 3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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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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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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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호 5호 5호 6호 5호 5호 6호 6호 6 5 5 5 3 5 5 6 6 5 과헴 왜 자꾸 영쿠야 라고 하니까 3포 마이 웨이 화헨 강한 뱃뱃뱃 깎아털 15힐 뭐 강화하지?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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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 아! 내 밀집! 사가지 없는 놈 아니 내 밀집이 자고 일어나니 밀집하러 가 까봉결하마 고마워 방패가 밀집을 깎는 이유는 밀집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근데 저거 모드 써야될걸요? 아님 말고 마닐라로 안에서 잘 모르겠다 화면에 도착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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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